성인 가요계 엄마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러오고 있는 엄폭령이죠 남자는 말합니다의 주인공 장기름 씨와 함께해 주시죠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상처투성이 벽이 들어 버린 당신 여행 가서 낫게 하니라 나랑 사람 하나만 믿고 같이 살아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사는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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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